까지 아니야, 아니야, 너무 무서워. 근데 그리고 사람들 와있잖아. 형은 볼 때마다 멋있네. 근데 눈빛 샨 제일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. 그때부터는 무슨 소리예요? 아니요, 그때 날카로워서 배인 줄 알았거든요. 네. 자, 웃이. 광산의 비주얼? 네. 그래서 찍겠습니다. 인사하고 있습니다. 인사해? 인사해? 여기issa... 지금 가야 되죠? 직원 해당 아, 좀 애기입니다. 많이 남았는데... 아닙니다, 아닙니다. 내 어떨지입니다.